브랜치라는 개념은 Git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비효율적이고, 위험했어요. 그래서 브랜치는 잘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Git은 브랜치의 여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브랜치는 서서히 사용자들의 생활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아주 가벼운 기능을 개발할 때도 브랜치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버전을 만든 다음에 완성한 후에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고, 필요하면 마스터로 병합한 후에 버리는 것이죠. 브랜치는 버릴 수 있는 작업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브랜치를 알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브랜치의 기능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브랜치를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막연한 생각이 들겠죠. 그럴 때는 사례를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git workflow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인 git flow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개발자들에게 널리 채택된 모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 사례를 여러분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소프트웨어인 git flow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자기 혼자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의 지혜를 맞대해서 정한 규칙이 장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할 때 그들이 이미 유명한 사례를 숙지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일종의 언어처럼 또는 표준처럼 사람들이 빨리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cherry pick 이라고 하는 기능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erry pick 이라는 것은 병합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1이라고 하는 버전을 베이스로 하는 두 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master로 other branch에 있는 모든 변경사항을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b2의 변경사항만을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합쳐서 즉 a3와 b2의 내용을 합쳐서 새로운 버전인 a4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cherry pick 이라는 것을 통해서 b2의 내용만을 픽업해서 master에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master branch를 전진시키면 이제 master branch는 a4를 최신 버전으로 하는 브랜치가 되겠죠. 이 cherry pick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또 필요하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당장은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욕심을 내볼 만한 좋은 기능이 rebase라는 기능입니다. 이 rebase는 merge와 목표 자체는 같은데 이 rebase를 이용하면 타임라인은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죠. master branch와 other branch의 공통의 조상 또는 base는 1번 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other에서 작업한 내용을 master branch로 병합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merge를 이용하면 a3와 b3의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고 master branch의 branch가 새로운 버전으로 전진하겠죠. 이것이 merge입니다. 그런데 rebase는 그것이 아니라 이 b2와 b3의 base를 other branch의 base를 master branch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b2와 b3를 일단은 임시로 다른 데다가 옮겨놔요. other는 never를 두고요. b2와 b3만 일단 옮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b2를 a3에 병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 a3의 작업과 b2의 작업을 합쳐서 새로운 버전인 a4를 만든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b3를 역시나 이렇게 해서 a4와 b3를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a5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master branch를 이렇게 전진시키면 여기 있는 other에서 작업한 내용의 base가 1이었는데 a3로 새롭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합한 효과를 내면서도 타임라인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장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척 어려운 기능이고 사실 저도 잘 쓰진 않아요. 하지만 또 이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강제하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rebase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면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랜치, 정말 좋은 기능이죠? 브랜치 알게 된 것 축하드려요. 우리 인생에도 브랜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에는 버전만 있고 리셋도 없고 브랜치는 더욱더 없습니다. 잃어버려야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